3대에 이어서 4대까지 현재 소중한 가업을 잊고 계신다는 우리 류필이님 자 그리고 또 함께 오늘 파트너로서 멋진 시연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문원혜님 또 현재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신다고 하죠 두 분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지루박이죠 네 맞습니다 지루박입니다 살짝살짝 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커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아서 딴 데 보내다 갈까 말까 하다가 딴 데 보내다 잊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우리 어떤 비기를 원하는데 옛날처럼 호시가 너를 반겨주고 있금만 당신은 왜 도는 줄 모르는구나 내가 찾고 있는 감정 제가 찾고 있는 한 inspiration 제가 찾고 있는 감정 제가 찾고 있는 감정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감정 저에게iddur Music 나의 사람을 동의하고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수고 있거든요. 특히 자유부를. 그래서 지금 시안하고 계신 분들도 보면 자유부 동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길을 왔는데. 옛날처럼 본신가 너를 반겨주고 있금만. 당신은 왜 돌아올지 모른다. 잊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둘이 어떤 이 길을 왔는데. 이 길을 왔는데. 옛날처럼 본신가 너를 반겨주고 있금만. 당신은 왜 돌아올지 모른다. 그야말로 정말 언제 한 무대가 끝났지 싶을 정도로 아주 후다닥. 계속해서 두 분의 멋진 시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80도로. 제가 보기에는 왈츠 같은데요. 동작은. 그렇죠. 아까 지르박에서는 라틴 댄스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브루스에서는 모던 댄스의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죠. 두 분 다 모던 댄스를 원래 전공하셨고. 그렇죠. 두 분 다 모던 댄스 전공자들이라. 역시 브루스다가 잘 접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어디 갔나. 아하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행복한 표정. 브루스는 이제 왈츠 동작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요. 왈츠 동작이 많이 첨가가 돼 있습니다. 또 탱고도 포함되어 있고. 폭스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짬뽕 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정보는 아직도 필요가 아니라요. 한 두번 MARY 설정입니다. 바로 전원입니다. 반대로 전원에서 많이 만나요. 너는 사랑이 무언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두고 어디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예쁘게 엔딩까지 예쁘다 우리 류피리님께서는 저 재능과 저 타고난 저 끼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칼만 만드실 수는 정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